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인간공학기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석입니다 먼저 인간공학기사 필기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체를 우리가 100%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70% 정도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30%는 지금부터 이제 실기시험까지 남은 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험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기사 시험은 1년에 2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1회차 시험이 있고 그리고 3회차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필기시험은 우리가 봤다라고 그렇게 보면 실기시험이 남아있는데 실기시험 일자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실기시험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조금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하루에 학습해야 되는 양이 늘어날 것이고 좀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학습을 좀 충실하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선 실기시험 날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아시죠? 정해져 있어요 1회차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 언제? 일요일 날입니다 아시죠? 일요일 날 시험을 보고 그리고 3회차 같은 경우에는 10월 7일입니다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일요일 날이고 1회차 시험은 일요일이고 3회차 시험은 토요일이다 그죠?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필기를 합격하셨다면 일단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날짜 읽지 마시고 꼭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1회차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에서부터 31일까지고 그리고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4일에서부터 9월 7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근데 원서 접수 하실 적에 기간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아 기간이 넉넉하네 그러면 이 중간에 내가 가서 원서 접수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실기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공학기사 시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사 산업기사도 다 있습니다 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 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 즉 집에서 가까우면 좋겠지 그죠? 원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 첫째 날 아시죠? 시작하자마자 원서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사람들이 그때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입니다 아시죠? 몰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첫째 날 들어가서 무조건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시작하는 시점에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끝나고 나서 가게 되면 오후에 접속한다 하더라도 그때 이미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는 이미 수강생이 다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멀리 가야 되겠지 그러면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의 심리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험 당일날은 조금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편했을 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급하고 여유가 없고 이러면 당황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야 되니까 첫째 날 시작하자마자 원서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을 하고 결제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아겠죠?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요날 원서 접수를 하시라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기준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인간공학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기잖아 그죠? 실기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많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뭐 필기처럼 80문제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른 어떤 기사시험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간공학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문항에서 대략적으로 한 18문항 정도 일반적으로 인간공학기사는 18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회차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바뀔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갔을 때 18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1번부터 18번까지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3점짜리 문제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7점, 8점짜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합했을 때 몇 점?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하고는 달리 여기에서는 그냥 18문제가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꽈락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60점 이상만 무조건 맞으면 무조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 18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시간의 모자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시험 시간은 충분해요 충분하는데 결국은 내가 받지만 쓸 수 없는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죠? 왜?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자꾸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뭐 과목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파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7개 파트 첫 번째 보면 작업 환경 분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공학적 평가 그리고 시스템 설계 및 개선 그리고 시스템 관리, 작업 관리 그리고 유해 요인 조사, 근골계 질환, 예방 관리 뭐 이렇게 해서 한 5파트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파트별로 해서 양이 그렇게 많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다른 어떤 기사, 산업기사 뭐 이런 과목에 비해서 인간공학기사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작다 어떻게 보면 분량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간공학기사는 조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7개 파트 중에서 중요한 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겠죠 또 그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2022년도 뭐 우리가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작업 환경 분석입니다 알겠죠? 요 파트에서 거의 뭐 30%에 가까운 시험 문제가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강의할 적에도 사실상 다른 파트보다 요기가 훨씬 더 강의 숫자가 많다 뭐 많다 그래봐야 크게 많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어이 됐던 다른 파트보다는 조금 더 분량을 많이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시스템 설계 및 개선 파트가 있다 그죠? 요 파트에서는 한 20%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간공학적 평가에서는 한 15%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급 관리 부분에서 한 15%가 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뭐 7개 파트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 4개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알죠? 집중적으로 뭐 우리가 첫 번째가 하면서 30% 30% 60% 80%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알죠?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집중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스템 관리나 유해 요인 조사 건골격 질환 예방 관리 이걸 학습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학습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나오는 비중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가 한 10% 정도 그리고 유해 요인 조사라든가 건골격 질환 여기에서 한 10%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비율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좀 더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또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배우라기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정과 기출문제 풀이가 있는데 이론과정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과목인 작업 환경 분석에서는 6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고학적 평가는 5강 그리고 시스템 설계 및 개선 3강 그리고 시스템 관리 4강 그리고 작업 관리 5강 그리고 유해 요인 조사 1강 그리고 건골격 질환 예방 관리에서 1강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총 강의 숫자가 몇 개냐면 25개 강의로 돼 있어요 얼마 많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25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매일 보는 거죠 그래서 25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일 1강이 됐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하루에 2강씩 보면 하루 걸러 한 번씩 보면 되겠지 그죠? 하루에 이제 한 2, 3강 정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또 한 2, 3강 정도 보고 정리하고 복습하고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뭐 한 강이라도 매일매일 보면서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론 과정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 풀어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론 과정에 집중을 조금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하고 매칭시킬 수 있도록만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아마 합격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합격 비법이라는 거는 사실상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사실상 어떻게 하면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만 문의를 하시는데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알겠죠? 한 번에 합격하는 게 두 번 가면 이게 기간이 길어지잖아 그죠? 그만큼 체력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방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집중해서 힘들더라도 그 기간만 사실상 이제 한 달 내지 한 두 달밖에는 안 되잖아 그죠? 그 기간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공학용 계산기 아마 여러분들 필기 시험 보시라고 하면서 공학용 계산기 학습 다 하셨을 거고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공학용 계산기 반드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알겠죠? 공학용 계산기고 학습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초강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연습을 하면서 아 요렇게 계산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 갈 때도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반복시청 이렇게 돼 있는데 강의는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무의식 속에 자꾸만 저장되게 돼 있죠 그래서 들으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도 날 거고 그리고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학습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뭐 요약 노트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날 학습했던 거에 대해서 아 문제는 요거였고 우리가 답은 요렇게 적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서 노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까지 무조건 강의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일주일은 시험일까지는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이 노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익히시고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적으면 되겠구나 계속적으로 적어보셔야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기합격 전략 이렇게 해서 시험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먼저 답지를 작성할 적에는 글자는 어떻게? 너무 이렇게 날렸으면 안 되겠죠? 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또 채점자가 이 컴퓨터가 먹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채점을 합니다 사람이 채점을 하는데 뭐 글씨가 깨끗하다라고 해서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사람이 채점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조금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반듯하게 작성하시고 그리고 필기도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셔야 되죠? 검정색 볼펜 사용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식까지는 적으실 필요 없어요 공식은 적으실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다 답만 적어 나누면 맞다라고 해 주지 않습니다 틀린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 과정을 적고 답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단위가 있는 것들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단위를 무조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사용할 적에는 한 번에 천천히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다루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계산하는 습관을 덜이느냐에 따라서 시험장 가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실 적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계산기도 가지고 가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저기 뭐 문방구에 가면 10cm 자도 있잖아요 자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정도라든지 이런 걸 그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위적으로 삼각형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자를 가지고 반듯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훨씬 더 채점자 입장에서는 매기기도 좋을 것이고 좋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또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기 과정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